야마 분종은 남장미 사워주고 남장미는 그냥 이렇게 팔꿈치로 팔뚝으로 이렇게 틀고 설쳐서 설쳐서 아 여기가 나와요? 와서 매줘 스톱 스톱 그냥 팔꿈치로 이렇게 그리고 팔꿈치로 이러한 느낌 이런 느낌 들어올리는 느낌 들어올려 위로 밑에서 올려 눈까지 들어올려 막아내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세워버려 이렇게 이런식으로 받쳐 올리는 느낌 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펴줘야 돼요 솔로 솔로 펴서 이렇게 손으로